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많은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경찰에 체포될 때도 당황하는 모습이 없이 차분하게 응했다고 하는데 목격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가장 궁금한 점은 범행 동기겠죠. 그리고 우발 범죄인지 계획 범죄인지 이것을 경찰이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5살 범인이 과거에 정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현장에서 목격됐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거기 현장에 있었다라는 걸 자랑하는 듯한 저렇게 셀카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장비라 사는 보시기에는 물론 저 A군이 저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누구의 지지자든지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저런 것들을 친구가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어쨌든 본인의 공명심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거죠. 일단 굉장히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과거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던 이런 부분을 숨기지 않고 좀 공표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지만 이 배현진 의원을 가격했을 때 머리에 쓰고 있었던 그 비닐할지 그리고 신고 있던 운동화 인상 차이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적에 관련해서는 뭐 여야공이 어떤 정치인도 이런 테러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친구들은 다채 대화방에 이 영상을 공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인이 특정 성향 우세,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특정 정당에 홍보도 하더라. 그다음에 또 다른 지인은 평소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걸 굉장히 과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혁 변호사님, 보통 15살 소년이면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지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해도 주로 이제 게임 얘기를 한다든지 친구들 간의 연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성향을 갖게 된 이유,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친구들과 이런 성향에 있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봐도 이제 중앙시장치고는요. 너무 정치에 몰입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언급 입원할 때도 약간 이게 정신질환에 의심된다. 이런 소견도 있었는데 제가 상식적인 중앙시장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몰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안 하고 만약에 갔다면 수업 시간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올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글들 올리는 걸 보면 저는 아마 이제 정치에 몰입하면서 좀 이게 정오정치 이런 대립 갈등의 정치 이렇게 무리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세력은 이제 척결 대상 이런 게 되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벤진에 의해서니까 좀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된 이런 범죄가 아닌가. 이게 바로 이제 정오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정치.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 범인은 어린 학생으로서 본인이 가해자면서도 우리 성인들, 어른들의 잘못의 피해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또 특정 성향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상대방을 증오하는, 혐오하는 이런 글들과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걸 너무 빠지게 과몰입하다 보면 큰 이런 사건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잘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학생이 경복궁 담장에 2차 낙서를 한 남성의 영장심사장에도 갔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그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 지금 화면에 뭐가 싹 날라와서 저 왼쪽에 있는 저 화면에 있는 저 군이, A 군이 뭔가 집어던졌습니다. 자, 윤재 대표님. 던진 게 뭐라고 하던가요? 지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매우 화가 났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가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그런 동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사회에서 학교 사회에서의 어떤 활동이 매우 부적응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이나 또 주변 어른들에게 뭔가 좀 약간 영웅 심리 같은 거에 좀 취해서 나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고 이런 동기가 삐뚤어지게 이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 현안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도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처단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취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윤 대표가 얘기했던 정신적 관련된 발언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특정 누구에게 범죄를 일으키기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A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느냐 정말 관심이 많다고 전해드렸죠. 자, 목격자의 발언으로 한번 유추해보시죠. 일주일 전에 그런 거라서 여직원 중에 누구 있냐고 그래갖고 아내와 사무소하고 내가 여기 있는가 어려울 것 같대. 네, 강남 신사동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5시 한 반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군이 김영진 의원님, 이게 보니까 현재 그 건물에 있었던 게 미장원인데 그 미장원에 거의 한 달 전부터 거의 출석 도장을 찍을 정도로 자주 와서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연습생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하고 또 1층 계단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 미용실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은 저 사람 누구지? 혹시 미용실에 있는 분과 아는 사람인가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자주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우발적으로 배우인을 보고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달 전부터 가 있었다면 그리고 현장에도 범행 당일에도 한 1시간 반 전에 일찍 도착해 있었다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우발적인 범죄일까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양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보면 어떤 연예인이 다니는 그 미장원에 연예인을 보러 갔는데 연예인이 안 나타나서 분노가 치밀한데 하필 그 자리에 사실은 변진 의원이 와서 물어보고 변진 의원이다. 그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의사에 좀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는 매우 그런 상태의 우발적 범죄일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의도적으로 이미 동선을 다 파악한 거죠. 연예인을 보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언제 변진 의원이 나타난다는 걸 대충 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한참 전에 와서 배회를 하고 기다렸다는 측면으로 봐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정치적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어떤 보면 지구당 사무실이나 말하자면 국회 보좌관에게 동선을 공식적 일정 외에 가는 곳이니까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매우 치밀한 준비를 한 그런 어떤 범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학생의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실제적으로 연예인을 보러 갔는데 없어서 갑자기 변진 의원을 보고 난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화면에 보면 90분 전에 저렇게 건물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배회를 하면서 누군가 범행 대상을 찾는 듯한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게 단순히 우발 범죄를 볼 수 있느냐. 저렇게 위를 쳐다보는 게 혹시 CCTV가 어디 있나 이런 걸 살펴보나라는 또 의심이 들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미용실에 물어보면 해당 연습생은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 그리고 머리를 하는데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우리 샵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왔다는 거.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계획 범죄가 의심된다라는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우발적이었다라고 하지만요. 본인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구나 수사기관에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들.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땠는지. 이 미용실에는 거의 3, 4주 전부터 계속 들락날락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남권에 있는 미용실이고 고가의 미용실로 보이다 보니까 연예인들 내지는 연예 지망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혼자 추정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중에 하나는 흉기로 볼 수 있는 돌을 계속해서 지니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를 범행의 대상으로 타깃화해서 주변을 좀 배회했던 게 아닌지라고 보이는 게 더 객관적으로는 부합하는 것 같고요. 다만 배현진 의원이 정말 이 목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그냥 개인 일정을 수행하는 중이었어서 이 중학생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보였던 측면도 있고요. 미용실에는 3, 4주 전부터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다니는 미용실이라고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누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나 또 어떤 공식 일정이 아닌 저렇게 아주 개인적인 일정을 어떻게 저 중학생이 알아낼 수 있었을지 그것도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게 이제 우발 범죄냐 계획 범죄냐에 따라서 저것도 형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획 범죄는 이제 가중 요소니까 우발 범죄는 이제 감경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젊은 학생이 15살인데 우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걸 어떻게 형을 감경 요소, 가중 요소로 알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 고의로 있고 3, 4주 전이면 보통 이제 일정을 어느 미장원 간다는 거 알면 대충의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 깎거나 뭐 미장원 갈 때는. 보통 한 달 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략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계획 범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사하느냐 SNS나 휴대전화를 보고 이제 검색어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일정이나 검색한 게 있다면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계획 범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에서 SNS 활동이나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서 규명할 걸로 보입니다. 엄청난 일이 이달에만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수사로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억측이나 넘겨짚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또 이런 강력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도 필요해 보입니다.